맞아요! 가시보거로부터 아기 불가사리 트윙클을 지켜줬잖아요! 흠별 오징어를 도와줄 건 어떻구요? 겁 많은 흠별 오징어가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줬다구요! 무엇보다 트윙클의 가족을 찾아주고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짝반짝 킬도 밝혀줬어요! 맞아! 이 정도면 옥트넛 대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립대원 친구들 모두를 옥트넛 어린이 대원으로 임명한다! 축하해! 좋아! 그럼 시립대원을 포함한 전 대원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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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파! 파티! 핵소! 핵시! 신입대원! 좋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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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혁명됐지요! 다운로드! 다운로드! 멋쟁이 옥트넛 대원! 다운로드! 다운로드! 어디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자!그럼 지금부터 사진기를 들고 사진을 찍어보세요! 타방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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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위루감수! 옥트넛 타방대! 다음임룩 가져주시라! 예이! 자 친구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모두 오토럿 대원들이 된걸 축하해! 축하해! 그럼 우리 모두 다음에 또 만나자요! 안녕! 안녕! 오늘도 바다친구를 도와줬지 두려운 일도 말했지만 힘차고 평가를 이루었지 오토럿 정식대원이 되었지 오토럿 뱃지 가슴에 이제 푸른 바람을 우리에게 당겨 안녕! 우리는 바다 안없는 꿈을 예! 아드니 친구들! 안녕! 아드니 친구들 안녕! 아드니 친구들 안녕! 아드니 친구들 안녕! 아드니 친구들 안녕! 앉아주세요!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이제는 우리가 집에 갈 시간 그리운 집으로 가자 안녕 안녕